고맙습니다. 오세요. 은혜가 넘쳐요. 오세요. 호란대오로. 오세요. 사랑이 넘쳐요. 모든 각각의 기쁨 나누며 성취될 말씀 기대로 묶은 우리 마음 모아 두 손 덮여 주를 찬양해. 오세요. 청년 예배로. 오세요. 한 긴 답하나요. 지금은 찬양할 시간. 모두 다 힘을 모아 찬양해. 힘을 모아 찬양해. 안녕하세요. 어? 인사 안 하는구나. 네. 성대모사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찬양을 먼저 한 곡 배우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나의 눈 밝기사하고 주님께서라는 새 찬양을 배울 건데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밝기사. 주 끝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에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어딨지라도 주에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어딨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밝기사. 나의 눈 밝기사. 주 끝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에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어딨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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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네.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영안이 없지 나의 눈밟기서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퇴하소서 비록 그것이 너들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전하시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밟기서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퇴하소서 비록 그것이 너들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성하시고 전하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평안이 넘치네 찬양 좋죠? 이 찬양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눈밟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눈밟기서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퇴하소서 비록 그것이 덜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덜일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밟기서 나의 눈밟기서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 뜻 보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덜일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밟기서 나의 눈밟기서 주 뜻 보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 뜻 보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덜일지라도 주 뜻 보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소서 ung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주님께서 내 안에 더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평안이 넘치네 나에게 두려움이 없네 나에게 기쁨이 넘치네 나에게 평안이 넘치네 나에게 평안이 넘치네 너는 그리스도에 안기라 너는 그리스도에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안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안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에 안기라 너는 그리스도에 안기라 너는 그리스도에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안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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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너는 그리스도의 현실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널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너는 그리스도의 현실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널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빠른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자개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 향해 가는 성성 모든 천사 돌렸던 바람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성 아닌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인이 담아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 향해 가는 성 천성 등반 바람 눈앞에 모든 천사 돌렸던 바람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천하기 능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 향해 다가세 천성 등반 바람 다가세 모든 천사 돌렸던 바람 눈앞에 나의 가장 나은 마음 나의 가장 나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살기 미래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라 내가 지쳐 내가 지쳐 그냥 갈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살아라 남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로롱 하셨네 나의 가장 나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리 미래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라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남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로롱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을 기뻐하라 나의 영혼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을 대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을 아멘 다같이 남은자 랩런트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런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빛바를 하나님의 깨우가 아닌 것 그날의 빛바를 하나님에게 오는 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누엘이오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나 하나님 차려 아멘 넌트나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의 성공이 아닌 건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건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을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누엘이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증거도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능력이라 인마누엘이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누엘이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누엘이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능력이라 인마누엘이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누엘이오 나의 무등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한강이 위대하게 서리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 성 두 성 누리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 성 두 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 구석에서 이 땅 구석 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을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 성 두 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 성 두 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자랑거리가 풍성한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정말 실행하고 완전 소통하는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전통을 확립하고 개학을 통하여 부흥에 자랑거리가 있는 청년이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흑한 세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며 정말 오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축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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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